빨리 나가, 쉬해. 홍이는 나갔잖아, 벌써. 얼른 나가. 얼른 나가. 네, 안녕하세요. 또바이덜기입니다. 아이들 저녁 시간에 시하고 시 벌써 다이셨도? 더이고, 빨리기도 하다. 오늘 비를 흠뻑 맞췄어요. 여기는 아이들. 홍이는 가서 저기 더 넣어. 저쪽에 가서 더 싸. 아휴, 여기도 이렇게 비를 맞췄답니다. 네. 야경에 야경도 예쁘고 비가 조금 전까지 왔었는데 멈췄답니다. 야경에 이렇게 또 야경을 보여서 이렇게 뭐 찍어봅니다. 밤은 날씨가 상상하고 추네요. 까끗 까끗 이 시간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띠띠빠빵 이제 저녁 시간에 잠자로 들어가는 시간이죠. 아휴, 날씨가 비가 와서 그런지 창문으로 찬바람이 쏠쏠 들어오는데 춥더라고요. 참 간사해요. 금방 더웠다. 금방 추웠다. 그쵸? 누구냐? 너 누구야? 콩이야? 도도야? 까끗 아이고, 우리 콩이가 왔구나. 엄마 기다리고 그랬죠? 아휴, 예뻐라. 아휴, 잘 되네. 아휴, 잘 되네. 달밤에 체조하고 아휴, 잘 되네. 아휴, 잘 되네. 아휴, 잘 되네. 까끗 우리 아가들 얘네들 비 좀 험뻑 맞췄답니다. 오늘. 끄집어내놓고 얘는 퍼플딜라이트 얘는 구형 얘는 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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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녀 얘네들 좀 얘들아, 시 다 했제요? 아휴, 이뻐라. 얘네들도 오늘 다 끄집어내놨답니다. 비를 한 폭 맞췄어요. 까라슬도 예쁘고 예쁘고 있답니다. 아흥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내놨답니다. 비를 맞췄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고운 밤 되세요. 저는 이제 내려가서 지침을 할 거예요. 콩이야 도도야 까꿍 앙콩이빵 까꿍 좋아 좋아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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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